맛과 건강의 국가대표 품질관리의 국가대표 신선함의 국가대표 한돈이 국가대표라 불리는 이유는 세상 어떤 돼지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꿀맛 육즙 탱탱한 육즙 절대적 신선함 구워라, 먹어라, 맛으로 느껴라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 안녕하십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 직사방송 한심희 임낙관입니다 오늘 직사방송 52번째 시간 오늘 또 제가 1993년도에 제작한 아름다운 한국 1집 레이저 디스크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곡지는 러브 이즈 브루 팝의 주남저수지 고니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참 그 고니의 날개짓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찍으려고 몇 번씩이나 하탕을 치지만 그래도 도전해서 몇 번 만에 찍었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시고 이런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993년도에 촬영한 아름다운 한국 주남저수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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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사들은 발로 뛰어야 됩니다 많이 돌아다녀야 좋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혹시 의심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나가는 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사방송 1집에서 주남저수지 1집에서 만나요 1집에서 만나요 4집에서 만나요 1집에서 만나요 5집에서 만나요